안녕하세요 예쁜남집니다 오늘은 메뉴가 불닭 가르보란 소시지 준비했어요 마실거는 오렌지 주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 뼈 매일 먹기 뼈 뼈 뼈 뼈 뼈 뼈 너무 맛있다 매콤해요 오징어 너무 맛있지만 이 색상은 비벼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어야나요? 더 맛있게 잘 먹어야만 너무 맛있게 먹어야만 먹어도 맛있게 먹어야만 맛있게 먹어야 해요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다고 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지만 맛있게 먹어야 된다 이 치킨은 매우 아주 맛있어요 끝! 닭다리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먹었는데 너무 배고파서 지금 급하게 먹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라면은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이 라면은 새우가 맛있다 매운 거 같다 그리고 그 라면을 먹어보았어요 그리고 라면을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면을 먹어보는 것 같아요 매콤해요 청양고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, 좋아요, 잊지 말아요